네 제 72장 시작했습니다 72장은 그 굉장히 그 재밌는 말인데 사람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네 얘기 사람이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가 자기를 사랑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다는 말은 사랑했잖아요 아끼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아끼는 사람은 노자적 입장에서 하면 역시 하심이니까 노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하심이 되고 어리석으면 바로 강이나 바다가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잘 낮추기 때문에 하심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거든요 노자는 끝내고 이 사업을 갖고 오는 거죠 왜 이런 논리를 갖고 오냐면 노자 당시는 끊임없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낸 백성들이 그건 전부 다 우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난 체감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노자적 사고가 나오게 된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아끼는 사람은 바로 노자적 자기는 교만한 채 잘난 채 하지 않는 거란 거예요 이것이 이 72장에 갖고 있는 큰 뜻이에요 내용은 쉽게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 내용을 갖다가 그냥 본문을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 72장은 전체 뜻이 뭐냐면 정치 철학이에요 그 지도자, 지도자의 처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을 안겨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우주론이 나오고 수양론이 나오고 정치를 나와 가지고 사람이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수양을 한 사람은 정치로를 통해서 백성들을 편하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지 노자는 그래서 이 정치 철학의 앞에 나왔지만 대국자, 큰 나라를 운용하는 자는 스스로가 하류, 낮추기를 잘해야 돼 스스로 하류가 돼, 낮추기, 낮추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변의 땅보다 낮아야 강물이 흘러가거든요 그 주변보다 자기가 높이 흘러가면 그 근체나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땅 속 스미드가 끝나는 거죠 용원차 잘 날아야지만 똑같은 거죠 현대와서 자기를 낮춤을 해서 만물이 고여 들어와서 넓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로제 기무사사이니까 바로 대국은 하류라 아까 말씀드린 강해가 바로 백구의 왕이 되었으면 하류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68당 지난번에 한 건데 사람을 잘 쓸 수 있는 자는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낮추가 못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갈량하고 유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논리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자 지도자죠 지도자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지도자의 깨달음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불 띄우고 외위즉 띄우고 대위 띄우고 지라 백성들이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큰 위엄이 이른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요걸래 미얀마 사태 보죠 미얀마가 지금 현재 군사정부가 백성들을 막 죽였다는 지금 그런데도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한 거에서 계속 지금 대문을 하고 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위는 뭐냐면 결국은 그 지도자 그 나라는 큰 위험이 이르게 돼 이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폭정과 그 학정에 못 이겨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한 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국가는 장차 큰 위험이 이른다는 거예요 맹자의 역성혁명 있죠 맹자의 역성혁명 그 명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네 역성혁명 그러니까 이게 탕하고 등장인물이 탕하고 쉽게 해서 무왕인데 제 나라 선왕이 묻지요 그 명작한테 옛날에 탕이 하나라의 거를 죽이고 그 다음에 무왕이 은나라의 주를 죽였다 하극상혜인데 가능한 이야기 있냐? 그랬을 때 가능하다 원래는 하극상혜 하면 되느냐? 안 된다 그렇다면 왜 탕이 거를 죽이고 무왕이 주를 죽이고 주황을 죽였냐? 은나라의 마지막 주황을 죽였냐? 그랬을 때 맹자 유명한 역성혁명 놀랐어요 원래 하늘은 천자를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늘을 직접 베서 못 다스리니까 그런데 천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따뜻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폭종이나 학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자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이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이나 무왕이 거리나 주를 죽인 것은 천자를 죽인 게 아니라 일부를 죽였다는 거예요 일부 지하비를 백성들의 뜻을 거부하는 자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문제는 백성들의 뜻에 거부하는 자는 지도자가 자기 이게 맹자 유명한 역성혁명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똑같은 거죠 결국은 백성들이 위험을 즉 죽음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는 큰 위험이 이렇게 돼요 혁명이 일어난다리 다문하면 다문하면 역성혁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가학한 정치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첨벌 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 띄우고 앞끼띄우고 속인데 이 앞자로 되어 있지만 이 협자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어요 협자로 이 도랑본이라 해가지고 도장본인데 도장본이 협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친합할 앞자인데 이 협자는 조불협자거든요 그래서 이 앞자도 조불협자처럼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도자는 그래서 이 지도자죠 지도자들은 뭐냐 하냐면은 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좁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인데 다시 옹색하게 핍박하지 마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들이 사는 삶의 공간을 옹색하게 하지 마라 핍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 띄우고 엽기 띄우고 소세 이걸 엽자로 읽어야 돼요 엽자로 엽을 읽으면 억압할 엽 엽자 누를 엽 억압할 엽이 된 거예요 누를 엽 그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바를 억압하지 마라 누르지 마라 지도자는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의 본무는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이 편하게 살게 해 주는 게 근본 임무예요 업무 그게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육아철학이나 노장철학에서 지도자들은 수양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그것이죠 수양을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참다운 진리의 세계 하늘의 세계 도의 세계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 즉 도심으로 백성들을 따서럽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육아하나 노장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저우지 부유 강조법 부유 부유 띄우고 불염 이때도 불협이라고 엽죠 그러니까 부유 불협으로 부유 불협으로 부유 띄우고 불협 띄우고 시 띄우고 불협 이때는 염자로 앞에 거는 엽으로 하고 뒤에 거는 염으로 해야 돼 대저우지 불협은 뭐냐 백성들이 백성들을 누르지 억압하지 않았어 지도자가 백성들을 누르지 않았어 억압하지 않았어 시 이 이 때문에 이 때문에 백성들이 불협 지도자를 앞의 부유 불협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백성들한테 지도자가 하는 것이고 뒤에 시 불협은 백성들이 지도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백성들은 지도자를 싫어하지 않아 이해되죠 문장해석이 앞에 거는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아 되는 거고 뒤에 것은 그러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싫어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지도자가 백성들한테 해야되리요 그러면 시 불협은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민심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민심을 얻는 거죠 요즘 모든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떠드는 게 뭐냐면 민심하네 민심 국민의 뜻에 따라 민심 나는 민심을 이렇게 본다 해석하는 게 요즘 TV에 나와 하는 것들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전부 다 백성의 뜻을 따라하는 게 뭐냐면 민심을 따라서 사는데 그 민심의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당이 다르고 야당이 다르고 학대가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노장철학에서는 뭐냐면 또 유아철학에서 근본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또는 도심 도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이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띄우고 성인 자지 띄우고 불 띄우고 자현 자 이거는 현자 요거는 현 자 시 띄우고 성인 부지 띄우고 불 띄우고 자연이다 자 이 때문에 성인은 즉 도가적 깨달음의 경제 이룬 분들은 스스로를 알고 자지 스스로를 알고 자기 자유 애기와 똑같은 스스로 알고 그리고 뭐냐면 스스로 드러내잖아 자기는 자기가 잘 알지만 백성들한테 잘났다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심이라 하심 그 노장 철학은 어머니만 모성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어머니만 갖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식을 끌어내준 거죠 계속 이렇게 폭력해 주는 거죠 리더는 자에 띄우고 자에 띄우고 불 띄우고 자기 고 띄우고 거피 띄우고 치차라 자 스스로를 사랑해 아껴 자기 자체는 엄청 자기를 아껴 그런데 스스로 귀하게 얘기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자기를 알면 자기를 귀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지도자는 자기를 귀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 잘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천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이런 걸 안 한다는 건데 스스로 사랑을 하지만도 리더가 됐을 때는 가장 밑바닥에 하심이죠 가장 밑바닥에 천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는 자기 이미 그 자체로 가지고 귀하게 된 거 아니에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면 귀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소 천한 일을 하고 밑바닥에 하심이 돼서 생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 자기예요 자기 스스로 높은 지도자가 되는데 몸을 귀하게 얘기하는 나는 손에다가 물도 안 적어 나는 청소구통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도자가 됐을 때는 가장 밑바닥에 가서 가장 백성들이 아프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그 사람들은 손을 잡아줘야 된 거야 그게 스스로 귀하게 자는 거야 하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백성들을 밑바닥에 가야 된 거죠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서 5개에 나온가 5개에 나온가 그 병사들 피를 빨아주니까 자식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요 아 정말 장군님께서 저를 사랑가서 내가 상처를 났더니 내 손수 입으로 내 고름을 빨아줍다 하니깐 어머니 땅을 지금 통곡하는 거야 왜 저 형이 그래서 죽고 저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간복해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어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이 또 죽겠구나 한 번 타냈다는 거야 그래 지도자가 자기 몸을 귀하게 안 주고 가장 밑바닥에 가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완전히 목숨 걸어 놓는 거지 이게 리드 갈지라는 거야 그래서 곧 띄우고 겁이 띄우고 치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해 자 저것을 버린 거 뭐냐면은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귀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버리고 이것을 취해 뭐냐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귀하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지 자애나 하지만도 자연 자기는 안 하는 거야 이 불교에서 이것도 역시 뭐야 격이 불교 갖고 온 게 아니냐 뭐 차안 피안이란 말 쓰죠 들어보셨어요? 차안 피안 피안 불교에서는 차안을 넘어 피안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자는 지금 급히 치자해서 자꾸 이게 제가 헷갈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차안은 불교의 차안은 뭐냐면 현세죠 현세고 이거는 피안은 뭐냐면 깨달음 세계죠 깨달음 세계죠 그런데 이게 언덕 안자 아닐까 이 사이 강이니 강이 강이 그리고 불교에서는 현세에서 깨달음에서 가기 위해서는 이 강물에다가 뭐냐면 아상을 던져야 되니까 아상을 번뇌의 망성에 아상의 강물을 다 던져 버려야 그래야만 이 강을 건네야만 피안 이 안자 갖고 있는 이면은 뭐냐면 중간에 강이 있다는 거예요 강이 저 강물에다가 나의 필요 없는 아상들을 다 던져 버려야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상에서 무상의 세계 이건 무상의 세계죠 상이 없는 세계는 무상의 세계죠 이 공의 세계죠 이 공의 세계에 가서 절대 자유를 우릴 수 있는 거죠 피안이 가서 그러니까 이 차안 피안 같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장자하면 제일 이렇게 대붕이 나오는 공과 대붕의 세계 그래서 이 역시 72장도 아주 짧은 문교 짧은 장인데 근본 뜻은 자기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심이 돼서 끊임없이 하심이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베풀고 자비심 아까 자자 앞에 나오지 자비로 자자 그걸 실천해야만 되지 자기 잘랐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한테 깨우침을 로자 입장에서 지도자한테 던지는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장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72장도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세 번째 줄 말이에요 그 앞 대신 혁자였어요